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부산 여행 갈 때 필수 코스라는 삼진 어묵에서 삼진 어묵 땅이라는 프랜차이즈 1호점이 처음 오픈을 했대요. 제가 분식하고 떡볶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빨리 들어가 볼게요. 고고. 오 매장이 되게 예쁘고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주문은 이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뉴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고 어묵 파스타 떡볶이? 그 어묵 고로케는 제가 처음보는데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클릭. 여기 매장에서 먹을 수도 있고 포장도 가능하네요. 저는 매장. 떡볶이는 3종류가 있고요. 어묵 파스타 떡볶이, 매콤 로제 떡볶이, 볼로네즈 떡볶이. 오늘은 어묵 파스타 떡볶이와 매콤 로제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와 토핑이 다양해서 통새우마리, 춤추는 소세지, 어묵볼도 있고 어묵면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묵볼을 추가해볼게요. 그리고 매콤 로제 떡볶이. 이거는 로제 떡볶이니까 춤추는 소세지. 그리고 사이드. 오 사이드가 되게 다양하네요. 이러면 고르기가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일단 모둠튀김. 그리고 어묵가스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일단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다른 밤에 굴면서 사 prompted 아니야! 모듬튀기! 모듬튀기! 어묵가스! 짠! 일단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면인줄 알았는데 어묵이었어요. 이거는 돈까스가 아니라 어묵가스예요. 안에 어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주문한 위에 토핑들도 다 어묵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궁금하니까 얼른 먹어볼게요. 궁금했던 거. 식감이 너무 좋은데요? 궁금했던 어묵골. 어묵골 자체가 되게 탱글탱글하거든요. 확실히 좋은 재료로 만든 어묵이라 그런지 맛이 다른 거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번엔 매콤 로제 떡볶이. Jacques Vaim 그리고 또 겉에 어묵이네. 겉은 어묵이고 속이 소세지거든요. 둘의 식감 난리나요. 제 입맛에는 두 개 다 딱 적당히 매운맛이라 괜찮은데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운맛도 선택 가능하니까 그거 체크해두셨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그를 더 쪼د고 금방 먹어도 하나 더 맛있었는데도 원래는 엄마의 좋아하는 아일리아 애교 되었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조리하고 멋있을 것 같던 영양제 오늘 저녁의 아일리아 단무지 단무지 매콤 로제 떡볶이는 크림 맛이 되게 진하고 이 진득한 떡볶이 소스랑 합쳐져서 너무 맛있거든요? 떡밥 이거는 고추튀김 간장에 톡톡 찍어서 튀김 겉이 진짜 바삭하고 안에 당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묵이 들어있더라고요 식감이 탱탱 쫄깃 바삭 김말이에도 이렇게 어묵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묵가스 소스 소스에 이거 신기하지 않아? 오빠 극수 좋아하지 않아? 어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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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 게 이 어묵으로 되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어묵이 3겹이 쌓여져 있어 어묵이 3겹이 쌓여져 있어 새우튀김 오빠 머리 탑질 아 국물 오징어 모양 어묵 이거를 떡 위에 uh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에 그 어묵 고로케 있잖아. 아까 저희 향기가 계속 생각나거든요. 지금 먹어야겠다. 땡초 고로케 그다음 치즈 고로케 에그 포테이토 고로케 고로케가 4종류구나. 새우 고로케 짠! 어묵 고로케는 하루에 2번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하고 있고요. 고로케 나오는 시간 오전 11시, 오후 4시 홀리기 전에 서둘러야겠어요. 에그 포테이토를 먼저 먹을게 그리고 겉에 이거 어묵 보여? 어묵으로 고로케 이렇게 해서 속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최상급 연육으로 만든 어묵 고로케래. 확실히 맛이 달라. 이번에는 새우 고로케 소스에 소스에 새우 큰 새우 탱탱한 새우가 들어가 있고 약간 만두? 그런 맛도 나요. 소스를 해가지고 소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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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땡초고로케 이건 땡초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매콤해요 이 어묵 있잖아, 이 윤기 봐라? 이거 약간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이렇게 반찬으로 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고로케가 다하니까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대망의 대망의 치즈 고로케 짠! 오늘은 삼진 어묵의 분식 프랜차이즈 삼진 어묵당의 강남 1호점에서 여러가지 메뉴들을 먹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부산까지 가지 않고 맛있는 어묵 그로케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삼진 어묵당만의 개성있는 어묵면 떡볶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